5. 이상 여섯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경기 최고의 경기를 펼칠 양 팀의 선수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원정팀, 홍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1번 김다은, 2번 이유안, 3번 십연경, 4번 이주 2번, 5번 김빈단, 6번 남앤빈, 7번 김나희리, 8번 고수빈, 9번 박안성, 11번 박형주, 12번 무시아, 13번 김세영, 14번 조승허, 15번 김채연, 16번 이한미, 17번 이재영, 18번 김나솔, 19번 김미연, 홍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박미희 감독입니다. 이어서 이에 맞서는 현대건설 배구단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현대건설 배구단으로, 1번 정시영, 1번 정시영, 3번 김다은, 4번 박경윤주, 2번 이동중, 2번 이재영, 0번 호윤이, 5번 김하게 진경, 6번 김은진, 10번 헬린펠마, 2번 이한영, No.13 정지유 No.14 양효지 No.13 박민경 No.16 침비옹 No.17 홍기애리 No.19 이가영 여섯 손 반대건설 경기관 이도희 박민경 현대군 선수 리위해 다 함께 박수를 현대군 선수 리위해 다 함께 박수를 현대군 선수 리위해 다 함께 박수 현대군 선수 리위해 다 함께 박수 현대군 선수 리위해 다 함께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